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이밍 및 방송용으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마이크 TOP5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이나 방송을 좀 더 풍부하고 선명한 음질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속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5위는 마타 스튜디오 C10 방송용 녹음용 USB 스탠드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은 방송 및 녹음에 적합한 성능을 자랑하며 USB 포트를 통해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조이트론 노이즈 캔슬링 방송용 USB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불필요한 소음 없이 깔끔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3위는 에코 구준의 PC 스탠드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은 유연한 스탠드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각도와 위치해서 사용하시는데 편리합니다 2위는 홈플래닛 음성 변조 게임인 USB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은 음성 변조 기능을 제공하여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위는 필라 검순 입고 감도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감도와 선명한 음질을 자랑하며 게임이나 방송에서 이상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게이밍 마이크 TOP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게임이나 방송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제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